오늘은 싱글벙글 가부장 제도에 환호하는 여성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부장 제도에 환호하는 여성이라니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죠? 진짜 어이가 없는 내용 바로 보시죠. 남잔데 반반 결혼 반대한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남자가 비교적 돈 더 많이 벌고 힘도 더 세고 책임감도 더 강해야 한다고 생각해. 내 여자 내 새끼는 내가 지켜야지 하는 마인드가 필요해. 그리고 여자는 임신의 출산을 감당해야 하고 집에서 육아 및 남편의 지원 사격을 해줄 책임감이 필요하지. 집안일이나 맛있는 음식 청소 그리고 남편에게 자신감을 넣어주는 일을 여자가 해야지. 선천적으로 남자의 90%는 전사로 태어나고 여자 90%는 서포터로 태어나. 남자는 전방 여자는 후방을 지켜야 하는 거지. 난 반반 결혼에 굳이 목매고 싶지 않아 돈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벌면 되는 거고. 반대로 여자도 집안일 육아 등등 반반은 반대로 여자가 더 많이 해야 해. 라는 진짜 가부장적인 남성의 글이 있죠. 우리 한국 여성들은 FM리즘의 사상을 기반으로 가부장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실제로 여가부에서는 가부장 제도를 깨부셔야 한다 주장하고 여가부는 가부장 제도의 전형적인 산물인 호주제를 폐지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의 여성 인권 운동은 가부장적인 제도와 싸우는 투사의 이미지가 있었고. 실제로 20대 한국 여성 84%는 가부장 제도에 반대했고 30대 여성 85%도 가부장 제도에 반대했죠. 여러분이 결혼하고 싶은 여성들의 대부분은 무조건 가부장적인 행동에 반대한다는 뜻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여성들은 이 가부장적인 남성의 발언에 대해서 나도 이 생각이랑 똑같고 집은 남자가 해오고 나는 집안 대소사 엄청 챙기고 서포트해주고 있어. 아직 일하는데 힘들면 언제든 그만둘 예정이고 남자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해. 와 멋있다 나랑 마인드가 같다 나도 이런 남자 만나고 싶다. 라고 말하는 공무원녀의 발언.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올바른 마인드라 말하는 여성. 마인드 너무 좋아서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는 공무원녀. 나도 이 글에 공감하는데 이 글에 반대하는 남자들의 댓글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인다. 남자가 돈을 못 벌어오니 가부장을 못하는 거지 돈 잘 버는 남자들은 이미 가부장적으로 하고 있어. 멋있당. 나 여자인데 이 글에 공감해 남자는 돈 벌어오고 여자는 꿀빠는 가부장 제도 인정해야 한다니깐. 이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남자가 하는 거 여자도 하고 싶다 말하고. 남녀는 평등하다 말하는 게 우리 한국 여성들이었고. 실제로 설문조사 역시 여러분의 결혼 대상 20대 30대 여성 85%는 가부장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결혼이 눈에 앞에 다가오니까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남자가 지폐오고 호구처럼 잘해준다니까. 멋있다 나도 저런 마인드 가진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설거지 당하고 싶다고 존나게 원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모습. 그녀들에게 걸스캔드 애니띵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하나의 땡깡이라는 게 여기서 증명되는 거죠. 그녀들은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결혼하기 싫다고 강짜를 놓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장에서 흥정하면서 그 가격에는 안 판다고 소리 지르는 아줌마들을요. 결국 그 가격에 팔 거면서 절대 안 판다고 주장하는 억센 아줌마들의 모습이 지금 한국 여자들인 겁니다. 가부장 제도를 이렇게나 옹호하는 한국 여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은 지금 가격에 한국 여자 사면 개호구된다는 거 아시겠죠? 남들은 헐값에 사지도 않는 물건을 그 누구보다 비싸게 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값이 떨어지는 건 한국 여자이고. 여러분은 마음을 차분히 먹고 결혼 시장에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건 국제 결혼이겠지만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고 먹는 국밥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나 여자인데 이 글에 공감해 남자는 돈 벌어오고 여자는 꿀빠는 가부장제도 인정해야 한다니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